안녕하세요 루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통매듭 기초 두번째 시간 도레매듭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두줄 혹은 한줄을 이렇게 꺾어서 두줄로 만드셔도 되구요 저는 보기 쉽도록 다른 색깔로 두줄을 준비했구요. 준비하신 두개의 줄을 이렇게 나란히 놔주시고 아래쪽에 있는 연두색 줄을, 위쪽 보라색 줄을 시계방향으로 이렇게 감아주세요. 앞에서 뒤로 이렇게 감아주시구요 그럼 넘어온 줄이 이렇게 뒤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이 넘어온 줄을 방금 만들어진 고리로 앞에서 뒤로 통과를 시켜주시구요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당겨서 맨 처음 만들었던 고리를 조여주세요 이렇게 조여주시구요 다음으로는 이 보라색 줄을 또 위에 있는 연두색 줄을 시계방향으로 이렇게 감아주시고 감아주실 땐 이 고리 부분 있죠 이 부분 위쪽으로 가게 해서 감아주세요 그러면 총 두개의 고리가 생기죠 그러면 이 두개의 고리를 보라색 줄로 한번에 통과를 시키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번에 같은 방향으로 해서 한번에 통과를 시켜주세요 이렇게 하셨으면 다 되었구요 이제 이 줄들을, 이 매듭을 조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맨 처음엔 이 보라색, 이 아랫부분을 당겨서 조여주시고 그 다음엔 이 연두색깔을 그 다음엔 이 연두색깔을 조여주시면 되구요 그리고 모양이 흐드러지지 않게 이렇게 돌려가면서 조여주세요 이렇게 조여주시면 이렇게 X자가 나오구요 뒷모습도 이렇게 동일하게 색깔만 바뀌고 X자가 나오면 제대로 된 겁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 이렇게 돌의 매듭을 배워봤구요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구요 마지막까지 시청 대단히 감사드리고 즐거운 취미생활 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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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